사실 저희 콘서트에서 트롯 가수 처음이에요 사실 홍진영씨는 트롯 가수지만 젊은 친구들도 계실거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제가 가끔 박미선씨한테 얘기 들었었는데 너무 애교도 많고 참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대요 박사님이에요 경제학 박사님이에요 좀 철딱선이가 없어서 그렇지 박사님 저 앞에 있는 아저씨 정신없이 춤추시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? 한 번 흔들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괜찮으실지 그래서 진영씨가 엑스골프에서 골프장 무료 라운드 할 수 있는 두 장을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걸 한번 뽑아주세요 진영씨 어머 맘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 드리면 골프장 망해요 소개해 주실래요? 인천부평구 상곡동 경남 4차 402호 905호 402동 905호 김현태씨 김현태씨 인천부평구에서 오신 김현태씨 여기 계신가요? 김현태님 계세요? 0923번 아 이때요 한 번 더 뽑아주세요 기분 좋으면 우리 진영씨가 가서 같이 쳐줄 수도 있는데 최고죠 요새 골프부터 이제 골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광탄면 신산리 정순자님 정순자씨 8715번 쓰시는 정순자님 계세요 어 저기 계신데요 정순자님 어 저기 저기 수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시고 진영씨 오셨으니까 신나는 노래 좀 이어주셔야죠 네 그럼요 한 곡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곡 원해요? 두 곡 원해요? 두 곡이요 몇 곡? 두 곡? 두 곡 두 곡 두 곡 한 곡? 한 곡? 저 아저씨가 한 곡이 되는데요? 네 한 곡 한 곡하고 앵커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? 저런 뭐 계셔 두 곡 듣고 싶은데 저렇게 치려고 그래 우리 그러면 두 곡 네 두 곡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